이 사건을 한번 보시죠. 주차장 통로예요. 주차장에서... 어허... 뭐야? 자,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. 후방 영상. 주차장 통로를 지나고 있는데요. 자, 이번 사고. 한 절반 정도는 지났는데요. 그런데 이거는 본인도 이거 100 대 0 아닙니까? 라고 생각하시네요. 이거는 일단은 보험사에서는 이 차가 우측이라고 주장합니다. 이게 40, 블박차 60을 얘기한대요.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. 최소한 일단 50 대 50에서 출발하면서 이 차의 잘못이 60, 70 또는 그 이상 80. 이거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? 이 차의 속도를 알아야 돼요. 블박차가 여기서도 이만큼 나왔는데 너는 그다음에 뭐 했느냐? 다만 블박차가 속도가 이런 주차장에서는 한 시속 20 미트로 한 10 정도 갔으면 좋겠는데 블박차 속도가 결코 아주 서행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건 100 대 0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일단은 블박차가 더 잘못한 건 아니에요. 이게 같은 보험사인데요. 같은 보험사인데 상대 측에서 블박차가 60%라고 주장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사고가 어떻게 될까요? 블박차가 더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상대차 잘못이 최소한 블박차가 더 잘못한 건 아니고요. 상대차가 60일지, 70일지, 80일지 그런 상대차의 속도를 봐야 되겠습니다. 그런데 상대차는 블박차가 없대요. 그리고 CCTV를 봐야 되는데 CCTV도 너무 넓은 주차장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. 같은 보험사라서 분심위 가재요. 같은 보험사끼리는 구상금 청구를 못합니다. 그래서 이럴 때 분심위에 한 번만 된다고 그러죠. 그게 분심위에다가 이럴 때 몇 대 몇이에요?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. 심의 의견. 심의 결정이 아니라 심의 의견서. 이거 몇 대 몇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난다고 그러면서 이대로 끝났던데 에이, 그건 거짓말이에요. 그건 참고사항이에요. 한 번 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 인정 안 해. 단순한 참고사항이 불가합니다. 심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수긍이다 한 번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무시해도 돼요.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? 방법은 딱 하나예요. 내가 직접 그 보험사, 그 보험사고 우리 보험사죠, 같은 보험사니까. 우리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 보험사 상대로 하는 게 소송을 하는 게 참 귀찮아요. 소액 사건. 그래도 소장 쓰고 또 중간에 준비 서민도 써내야 되고 법원에도 한 두세 번은 가야 되고 전자소송을 하더라도 귀찮습니다. 보험사는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. 어차피 너 귀찮아서 못 해. 변호사한테 맡기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러는 것 같은데요. 여하튼 상대차 잘못이... 우측 도로 이제 없어요. 서양에서는 이거 왜 못 피해, 여기까지 왔는데. 볼까요? 상대가 멈출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큼 있었는지. 보시죠. 여기서요? 여기서요? 지금쯤 들어가고 있겠죠, 지금쯤? 그래서 하나... 하나에 사고 나네요, 하나에. 하나에. 그래도 그 차가 서양했으면 멈출 수 있었어야 되죠. 그래서 최소한 블박차가 도전을 못 한 걸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서양했으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. 상대차의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말씀 못 드리지만 적어도 우측 차우선 아니라는 겁니다. 보험사는 속도에 무관하게 우측 차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건 아니죠, 그건 원시지대 얘기입니다, 원시지대. 그런데 나는 원시지가 좋다, 자연과 함께. 그걸 주장하는 거 같다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내가 그건 취향이니까요. 다만 이제는 신호등교차로에서는 속도. 그리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.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.